일어난 게 그건줄 알았어 지들이 자유롭게 살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어서 해적이 됐는데 해적왕이 불러서 갔는데 해적이 나라를 만들고 지가 통치를 하면서 법과 질서를 거기다 넣어놨잖아 그래서 나는 딱 그 생각했지 해적들이 너무 민폐를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통 속에 사니까 그걸 지가 통치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물도 다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개쓰레기 중간에 약간 모습이 그랬어요 약간 착각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법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 간판으로 대놓고 유토피아 여기 여기서 자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꽤 있네 애들 원피스를 찾으러 갑니다 이건 잠수해서 가도 참 괜찮겠는데 아니아니 잠수하면 더 불안해 잠수하면 더 불안해 안걸렸어 안걸렸어 아 걸렸네 어휴 아 소소! I'm in! 아 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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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으고. 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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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at did you find where'd you go why do you go 와.. 미친.. 은폐공격이라 떴는데 걸리네 피팔! persones 편해집니다 피팔! 피팔! 야 권총 센 자식이야 엘레나 좋아 막 이런다 어 좀 많이 죽이시나봐요 좋아서 어 아프고 까비다 까비 이 정도면 권총 알차게 썼다 유탄 나왔는데? 아닌가? 유탄 느낌인데 아닌가봐요 유탄 먼저 죽이러 가야되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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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나 진짜 허적같은 실수 하나 했다 저걸 실수하다니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나라면 하나가 쓰러져? 100번 쓰러졌어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죠 뭐 빡치는 똑같이 뭐 빡치는건 다 똑같아 깨면 상 줘야 돼 영상 언차티드에 올려 언차티드에 보내버려 개같은 제작진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복했다 어차피 사람들은 몰라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못할걸 눈물이 어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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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떻게 뒤에 샷건이 있지? 오 잠깐만 이거는 아 왼쪽엔 지금부터 유탄인데 큰일났다 이거 진짜 조금 여유있었는데 게임이 여유가 완전 사라졌어 총이 없어요 총이 없어 지금 상대를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총 자체가 없어 어어 유탄 쏘는 자식 어디로 갔네 야 이거 큰일났다 진짜 총이 너무 없는데 좀 만나면 그냥 도망가야돼 좀 만나면 그냥 도망가야돼 총이 너무 없어 아 그렇지 저기로 가면 수나있다 걸리겠다 이 총을 다 쓰자 와 여기서 샷건 유탄 유탄에 샷건을 쓰나 엘레나 엘레나 이거 20바퀴 돌리면 깰수도 있겠는데 20바퀴 돌리면 깰수도 있겠는데 20바퀴 돌리면 깰수도 있겠는데 일로 가면 총이 있긴해 걸리더라도 이건 들어가서 총먹어야 돼 진짜 아 요런 각쟁이 됐어 얼마야? 아 총알 진짜 너무한다 이게 낫네 이게 나 어 으어어 22발짜리 얻었어 그래도 요것도 얻었구요 근접 샷건이지만 샷건 오지게 쏘네 엘레나가 샷건을 못 눕힐거야 이제 엘레나가 근데 써먹을 수가 없는게 엘레나 눕힐 만한 애들이 없어 엘레나가 혼자서 눕힐 만한 애들 자체가 남아있진 않아요 일단은 어디가서 좀 풀고 없진 안되겠네 이 상태로 걸리면 너무 어렵구요 풀다 와야돼 풀다가 아 개 근처에 있다 무거좌 명 뜯나? 흠? 쒸! 쒸! 앗 자잠 한 명 땄어 이제 이렇게 게임해야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진짜 여기로 어그르를 끌고 그럼 애들이 일로 이따 모일 거 아니야 탄창 갈고 탄창 못 가네? 이중은 여기서는 탄창을 못 가라 눕히면 왜 범죄야 무슨 색깔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자식들 내가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 안 풀렸다 아직 안 풀렸어 조금 더 오케이 이제 어 좋아 어? 어? 저 자식이 아직도 남아있어 너 잘 걸렸다 오케이 잡았어 이제 거의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근접이 안 온다 애들 스나랑 뉴탄만 잡으면 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있어봐 있어봐 그래도 있어봐 그래도 있어봐 아 3시간만에 깨나? 저기서 막 커먼 커먼 그러긴 한다 이거 들어와 이거 들어와 이거 들은게 맞아 총소리가 스나소리만 나는게 아니라 아직 한참 있네 애들 인생 망했네 스나이퍼가 시발 두명이네? 와 이거 쌍욕이 그냥 나와도 그냥 이거는 한 명 제거요 수류탄까지 던진다 이러다 수류탄이 만약에 밑으로 흘리잖아 그건 나 뒤지는거요 아직 애들 꽤 있어 이거 두발밖에 없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지금 파밍할 여유가 없는데 억지로 진짜 수류탄 하나 먹었다 이거 누구야? 이거 엘레나야? 스나이퍼 잡았어 둘다 다 잡았어 이걸 또 기신같이 또 수류탄을 던지시네 지금 유탄 발사기도 같이 터진거 같지? 수류탄은 한개였는데 여기서 유탄 넣으면 아장난다 진짜 여기서 유탄 넣으면 아장난다 진짜 오케이 이제 남은 총알이 없어 이거 바꿔 이거 얼마야? 열두발? 몇발이야? 열다섯발 좋아 몇발? 이 시발? 아 이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냥 써야겠다 잡았다 뭐야 유탄이야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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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와? 야 이거 내가 유탄 잡을수 있을까? 라트인거 같은데 펌팻 S 몇발이야 이거 아 여섯발? 돌겠네 진짜 이건 지금 잠깐만 이건 진짜 이건 안 되는게 나아 어딘지 알았네 새끼 이거 아하아아아아아아아 헤드 우졌다 깻소~! 3시간바대 세시간바대 깼소 우... 우... 진짜 말도 안 돼! 개쑈... 내가 이 되쑈... 와... 진짜... 아... SP essae 붙은 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아... 이걸로 바꿔 이제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진짜 3시간 만에 깼어 유튜브는 여기 편집 좀 할게 너무 심각해 이게 아무리 매우 어려움이라도 죽는 모습 보여주는게 좀 예스잼이긴 해도 진짜 그건 아니야 여기는 충분히 깨는 부분만 봐도 개어려워 보여 게임이 그쵸 다음판 싱크 맞죠? 이상 없죠 다음판 음 좋다 파밍 안하면 진짜 죽음이야 유탄? 이걸로 가봐 아 야 그럴게 없네 어? 유탄이 다섯발? 야 그럴게 없네 스나를 먹으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제 더 어려운 곳이 나온다며 그러면 이걸 먹지 말고 스나를 먹어 스나가 여기 두 명이었잖아 한 명밖에 없네 왜 딱 둘이 나란히 있었는데 한 명이 떨어졌나 혹시 세 발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기 위쪽 있는 거 아닐까? 라스트 오브 어스 엄청 많이 했어요 매우 어려움도 다 깼어요 그것도 최고 난이도 아 유탄이 많네 유탄 가자 여섯발인데 이 여섯발이 가득 찬 거구나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길 깨다니 진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좋다 기분이 여길 내가 깨다니 어? 여기 있죠 스나가? 자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스나가 차라리 스나 여섯발이 훨씬 나아 왜냐면 덩치 이런 애들은 스나로 쏘는 게 나아요 유탄은 또 탄도학을 계산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쪽 위로 올라가면 길인가 보다 저기다 저기 어 싱크 맞죠? 녹화 버튼 다시 눌러서 혹시나 해서